출입문 닫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화랑대, 서울여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화랑대, 서울 Women's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as you leave the train.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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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oiselle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태능 입구. 태능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석계, 석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석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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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문의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고객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출입문을 손으로 짚으면 닫힐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돌고지, 돌고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한걸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상월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상월고. 상월고.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